안녕하세요. 오늘은 파충류들의 ASMR을 들어볼건데요. 파충류들이 먹이를 먹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. 파충류들이 먹기 좋은데요. 마이크가 무서워서 도망가죠? 이거 마이크만 감이 돼요 이거 마이크만 감이 돼요 이번에는 체리헤드와 옐로우풋 그 다음에 팬케이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제가 또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다 숨어 버리네요 일단 먹는 친구들 소리만 들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베이비 친구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해르만 친구들의 애호박 먹는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도 베이비 친구들이에요 아 마이크를 먹으려고 해요 아니야 애호박 먹으렴 보셨죠 마이크를 먹으려고 해요 먹성이 아주 좋은 헤르반 친구입니다 먹으렴 이번에는 크레스티드 게코 먹이 먹는 소리를 안 들어볼까요? 크레스티드 게코 를 더욱 끓여주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비어디 친구가 밀엄을 먹는 소리입니다 더욱 끓여주세요 더욱 끓여주세요 제가 영상을 좀 놓쳤네요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이번에는 펜서 카멜레온이 밥을 먹는 소리입니다 슈퍼 밀엄이겠죠? 근데 우리가 펜서가 지금 탈피 중이어서 색깔은 이렇게 나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더욱 끓여주세요 끓여있는 밀엄을 사냥할 예정입니다 빵 사냥이 끝났고요 씹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역시 마이크를 가져다 대니깐 겁쟁이들 얼음하죠 이번에는 나일 모니터 슈퍼 밀엄을 한번 먹어볼게요 어? 벌써 다 먹었네요? 제가 마이크를 가져다 대기 전에 벌써 다 먹어버리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순식간이죠? 다시 한번만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리는 나일 모니터가 슈퍼 밀엄을 먹는 소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바나 모니터가 슈퍼 밀엄을 먹는 소리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одну 모니터라 ز퍼 밀엄 Ah 았 한번만 더 utveck기 안 ambulance 갑자기 achei 고양이 아 장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먹는 소리보다 사실 꿀꺽꿀꺽 삼키는 소리가 더 요란하죠? 자 이번에는 몽키테일 친구의 야채 먹방입니다. 역시 우리 아이들이 카메라 울릉증이 있어서 카메라만 들이대면 이렇게 꼼짝을 안 하네요. 자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이렇게 스마일러의 다양한 친구들의 먹방 소리를 영상으로 찍어봤는데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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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